0026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 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은 은 동사는 1959년 4월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실험 동물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영위함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표준 유전자 고품질 실험 동물의 생산 공급, 의료 및 실험에 소요되는 장비 개발 슬래시 생산 슬래시 판매, 발모제 등 신약 개발 등이 있음 개별 공조 케이지 시스템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세계적인 제품임 기업 개요 대쉬 국제 유전자 표준에 부합하는 실험 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설치류 등의 소형 동물에서 중대형 동물에 이르기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대쉬 기술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가운데 수탁 시험 연구 DIO 마우스 개발 등의 질환 모델 연구 및 생산 등 자체 연구와 산 슬래시 학 슬래시 연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생물 소재 개발 신약 개발 수행 중 대쉬 종속 기업으로 실험 동물 생산 및 연구 개발 업체인 오리언트 바이오레소어스 센터인 미국 현지 법인을 보유하였으나 2022년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음 재무 대쉬 실험 동물 및 생명과학 사업 부문의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생물 소재의 수출 및 내수 매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바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음 대쉬 유연가 유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나 대규모 단기 손익 공정 가치 금융 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되었음 대쉬 고품질 생물 소재 매출 확대와 연구 개발로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무차입 경영으로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따라 순이익 또한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5월 15일 13시 56분 기준 장중 오리엔트 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94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59위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1858만 3천 5주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퍼은 5.25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4.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1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4배, 5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원, 19억원, 마이너스 38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8억원, 마이너스 156억원, 342억원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16%이고 유보율은 40.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6.1위이며 전일 대비해서 9.30-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13.40-1.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